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금강불괴 아니 금강벌괴가 무너졌습니다. 벌렌더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3세 시즌부터 36세 시즌까지 14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 연평균 226이닝에 해당되는 3158이닝을 던졌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2794이닝을 던진 콜 해멀스, 2728이닝을 던진 시시 사바시아, 2645이닝을 던진 헬릭스 에르난데스를 제친 1위에 해당되는데요. 2위 해멀스와의 이닝 차이는 무려 364이닝입니다. 더 대단한 건 투구수인데요. 랜3는 현재 36경기 연속 109 이상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투구수가 공식기록이 된 1988년 이후 최고기록은 벌렌더가 세운 80경기 연속 109 이상 피칭입니다. 벌렌더는 2012년 8월 1일 보스 선전에서 5이닝을 던진 상황에서 비록 강우 콜드게임이 선언됨으로써 5이닝 완투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2010년부터 만 2년을 이어오던 6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피칭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벌렌더는 메이저리그 최고기록인 밥 깁슨의 78경기 연속 6이닝 이상 피칭에 15경기 차로 접근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가면 거의 매경기 109 이상을 던지면서도 14년간 수술을 받은 것이 2014년의 코어 근육 수술뿐이고 200이닝에 실패한 것이 3두근 부상이 있었던 2015년 한 해뿐일 정도로 벌렌더는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했는데요. 벌렌더가 진정한 금광불개였던 것은 데뷔 시즌의 강속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개막전에서 만 37세의 벌렌더가 던진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은 94.9마일로 동나이때 놀란 라이언과 같았습니다. 이에 벌렌더는 25세 시즌부터 45세 시즌까지 21년 동안 4800이닝 연평균 230이닝을 던진 라이언의 뒤를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벌렌더는 라이언이 아니었습니다. 벌렌더는 올해가 정상 시즌이었다면 내정근 부상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넉 달이 연기되면서 개막전에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막전 등판 후 팔뚝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최초 보도는 벌렌더가 올 시즌을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였지만 벌렌더는 시즌 내 복귀를 자신했는데요. 이에 불과 지난주 목요일 75구 비칭을 하면서 휴스턴의 천군만마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벌렌더는 어제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음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토미존 수술은 투수들의 통과 의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역 투수의 3분의 1이 토미존 수술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류현진 선수처럼 고등학교 때 토미존 수술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스몰츠는 2015년 토미존 선수 최초로 명예전당에 올랐고 2016년 조던 짐버맨이 토미존 수술 최초로 1억 달러 계약 그리고 올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최초의 2억 달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디그롬은 토미존 수술 최초로 싸영상 2연패에 성공합니다. 문제는 토미존 수술이 14개월의 회복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벌렌더는 내년 시즌을 통째로 뛸 수 없고 내후년 39세 시즌에 돌아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벌렌더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한 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올해가 정상 시즌이었다면 벌렌더의 팔꿈치 인대 부상이 좀 더 빨리 발견됐을 거고 그렇다면 벌렌더는 부상 공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2년의 공백으로 인해 벌렌더는 사실상 300승 도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시즌이 끝난 후 빌 제임스 핸드북이 매긴 벌렌더의 300승 가능성은 54%로 나란히 16%를 기록한 208승의 제크레인키와 174승의 맥스슈어저에 크게 앞선 현역 1위였습니다. 사실상 300승 도전의 단독 후보였던 셈인데요. 그러나 올해 단축 시즌에 이어 토미존 수술로 1년을 더 쉬게 된 이제는 10% 미만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226승인 벌렌더가 300승을 달성하려면 39세 시즌부터 43세 시즌까지 4년 연속 15승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상이 생긴 건 달성 가능성 2위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벌렌더보다도 더 깨끗한 수술 경력을 가지게 된 그레인키는 최근 기행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지난해 90.0마일이었던 평균 구속이 87.2마일로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엘리트 투수에서 내려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레인키는 현재 11경기에서 3승 2패 3.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인키는 첫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85로 출발이 좋았지만 이후 6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5.73에 그치고 있습니다. 1983년 2월생인 벌렌더와 1983년 10월생인 그레인키보다 어린 1984년 7월생인 슈어전은 구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3진을 많이 잡고 있는 슈어전은 그러나 이제 3진만 많이 잡는 모습입니다. 현재 11경기 성적이 4승 4패 3.67인 슈어전은 평균 이닝이 5.54이닝으로 지난해 6.37이닝 대비 거의 1이닝이 줄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300승 클럽은 역대 24명에 불과한데요. 이 중 11명이 공이 멀리 뻗어나가지 않았던 데드볼 시대에 상당기간을 활동한 선수들입니다. 이에 1924년 피트 알렉산더와 1961년 워렌스판 사이 37년 동안은 딱 한 명 레프티 그로브만이 300승을 달성합니다. 1980년대는 1960년대에 등장한 최고의 투수들이 차례대로 300승을 수확한 시대였는데요. 1982년 게일로드 페리, 1983년 스티브 칼튼, 1985년 톰시버와 필리크로, 1986년 돈서튼, 그리고 1990년 놀란 라이언까지 10년 사이 무려 6명의 300승 투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1990년 라이언 이후 다시 300승 투수가 나오기까지는 13년이 걸리게 되는데요. 1980년대에 데뷔한 4명, 로저 클레멘스가 2003년, 그렉 메덕스가 2004년, 톰 글래빈이 2007년, 랜디 존슨이 2009년에 달성하게 됩니다. 300승 클럽의 막내인 랜디 존슨은 1988년에 데뷔한 투수로,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데뷔한 투수는 없는 겁니다. 300승 달성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의 선발 투수들은 완급 조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던질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 오래 남아있다 보니 승리 투수 또는 패전 투수가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수들은 완급 조절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고 그렇다 보니 선발 투수의 가동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심지어 오프너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선발 투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는데요. 지금의 30개 구단 체제가 된 1988년, 선발 투수들이 챙긴 승수는 1740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8년, 선발 투수의 승수 학계는 1515승으로 225승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너가 본격 유행을 한 지난해에는 1449승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역 투수 중 300승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투수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후보는 올해 부활에 성공한 커슈입니다. 커슈는 9경기에서 6승 2패 2.1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다고 가정하면 커슈는 32세 시즌을 176승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300승에 성공한 90년대 에이스들은 어땠을까요? 32세 시즌까지의 누적 승수는 그렉 메덕스가 202승, 로저 클레멘스가 182승, 톰 글래빈이 173승, 랜디 존슨이 104승으로 언뜻 보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커슈가 300승에 성공하려면 40세 시즌까지 앞으로 15승을 8년 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커슈 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게리콜일지도 모르는데요. 콜이 29세 시즌까지 기록한 100승은 같은 기간 144승을 올린 커슈보다 44승이나 적지만 콜은 커슈 같은 투수들과 달리 20대 초중반의 혹사를 피한 선수고 앞으로의 앙키스가 승수를 쌓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리콜 역시 300승을 하려면 내년 30세 시즌부터 39세 시즌까지 10년 연속 20승을 하거나 또는 42세 시즌까지 13년 연속 15승 이상을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벌렌더의 토미존 수술로 인해 이제 300승 클럽의 문은 닫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영원한 막내는 이 사람, 랜디 존슨이 됩니다. 벌렌더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2022년에 보게 될 벌렌더는 토미존 수술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300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2022년 개막전에 벌렌더는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